닦지 말고 씻으세요 룰루 이 정도면 혼수 정리는 다 된 것 같은데? 아니 응? 아니라고 청수기, 공청기, 매트리스 뭐가 빠졌지? 룰루 룰루 자기야 진정해 지금 코에이닷컴 접속했어 룰루 중에서도 더블케어가 좋겠네 룰루 더블케어는 전의 수랑 버블로 두 번 케어해주고 잘 안 보이는 안쪽까지 360도 버블 회오리로 다 씻어준대 이건 꼭 사야돼 코에이닷컴에서 주문 완료 룰루를 쓴다는 건 제대로 관리 받는다는 거니까 더블케어 BTS 정수기? 이것도 꼭 사야돼